여기 출국법이 나오겠어 당연히 나오지 안녕하세요 리제맘이에요 오늘도 여행 출발 아이고 예뻐 흐린날 당첨 마하우아를 소개합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 예쁘다 아 되게 납치하네 예쁘다 예뻐 아 되게 맛있네 저것도 되게 예뻐 와 창목적인 바다 왜 이렇게 그냥 어우 저거 너무 맛있네 저기 아 냄새 좋다 오늘 아 리제야 아이고 바다 구정했어요? 와 진짜 예쁘네 여기 펌 풀리네 여기 와 여기 머리도 너무 예뻐 우와 진짜 예쁘다 우리 집에서는 2시간 걸렸는데 탕쿤에서는 4시간 이상 걸리네요 진짜 맛있네 테두리가 깨끗해 이 눈에 봐 게 다건버린다 告诉 더보기 거북이랑 헤헤 거북이랑 헤헤 헤헤 너무 조금 그렇죠 바람 불어서 너무 쉽다 쓰레기차 김대야 뭐야 김대는 뭘ا 뭐지 나 알았어 뭐야 삼친 뭐 삼친다 야 저 색깔 되게 이쁘다 여행 오면 새도 이뻐 새도 아 저 색깔 이쁘다 저기 봐봐 이리 봐 이리 가자 해보자 바다 보자 봐봐 봐봐 우와 바다 너무 이쁘다 그치? 바다, 경찰대 희생님? 손목? 간지랑 지킴트 내 남은 집하님도 어딜 이고? 어디서 전국에 계산해? 한국이야 한국, 사장님씨? 저 애도 어디서 들어간다 어디서 들어간다 한국이야 어디서 어디냐고 궁금했어 한국이라고 했지 존경 ffective 이리 가세요 어디서 다녔어? 아 여러분? 저희는 항상 일찍을 잃어버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주말은 카멘,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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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날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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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날 칼날, 칼날, 칼날 아, 당연하죠 3 3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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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왔던 곳이에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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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6 6 6 7 8 9 9 9 9 10 10 10 10 10 11 11 11 11 11 12 12 11 11 13 12 13 14 14 15 15 여보! 여보! 진짜 괜찮네! 바다있고 멋있다! 사람도 많고! 바다 봐! 이야 놀랬다 여보! 여기 다 있네! 삐끼가 많은 이유가 있다! 잘 되네!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게... 나도 그걸 실례해서 잘한다! 깜짝 놀랐다! 여보! 현재로서는 이슬람 구현에서 다 예쁘게 나와! 어떻게 해! 매니폼아! 한바퀴 보실까요? 우와! 와! 진짜 너무 예쁘네! 생각지도 않고 왔는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우와! 세상에! 하늘랑 바다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봐요! 사람들이 날씨가 많아서 profoundly 알려진 수준입니다! iment이 싱싱싱싱 지점입니다! 문을 장략시에서 구성된 금요일에 카페에서 위치합니다! 한 가격 나nell는 물수고 바다다니는 물수고 사양이 eligible! 사양이 comercial할 수 없죠! 바다니는 물수고 사양이 들어왔,"룩이 Crew수고 바다니는 물수고 해왔어, 베이컨, 사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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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수고 사양이, 사양이, 사양이... 네! 이 Breakfast 이 9시간 정도? 네 그렇다면 이 2인 Yes 이 값에게는 1.5 gr 1짚u 50 centim계 gr 1.850 gr 1.850 gr 1진짚을 850 gr 겸가 한거 이렇게 1üllt져는 이렇게 2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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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 1.6백 예 type 이거 한거 하나가 나와요 제가 1.6백 하나가 더 작품 이곳은 칸콤보다 더 비싼 것 같지? 진짜 비싸네 여기 진짜 최고다 간대 중에 제일 비싸 아우 진짜 비싸 야 여기 최고다 간대 중에 제일 비싸 아우 진짜 비싸 야 여기 최고다 사이밍은 뭐해 내 먹지 여기 근데 요리사가 잘할 수 있어 나와줘 볼까 맛있다 생선 말그릇하고 먹어봐 생선 말그릇하고 먹어봐 생선 말그릇하고 먹어봐 아우 진짜 맛있다 오우 되게 좋다 진짜 괜찮아 음 맛있네 오 시원해 시원하네 시원하네 매콤새콤한 쑥의 맛이예요 으? 이쯤 도란 조금씩 먹어야 돼 약간 삼키고 약간 뭐 이런 경치에서 먹는데 뭔들 맛이 없겠어요 국물이 시원하다 생선만 넣어도 오 시원하더라 네 근데 신선이 해줘야 돼 edeloof 새우들하고 이런거보다 훨씬 나아 깔끔하게 나는 이게 누구나 깔끔한 맛이야 얘네는 대륙 앞들려고 그렇게만 가자 시원하네 점심 잘 안됩니다 leg 사이에 headlines 저도 야무지게 올려서 냠! 이거 소스 맛이 어떻다고? 맛있어. 당신은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더라. 난 귀찮던데. 말라먹기. 자 이제 먹었으니 식구경이 하죠. 의대학교도 저렇게 앉아도 그냥 발상공에 있네. 겨울바다인데 저렇게 추억에도 안춘가. 난 추운데. 여기도 코로나는 남의 애기 같네. 애기 귀여워 한다고 할머니가. 봤어. 그냥 새 자리가 와서 탄생. 식당과 식당 사이라도 이거는 뭐 영업도. 그냥 모르겠어 그냥 되는 거야 그냥. 먼저 하는 놈이 진짜. 먼저 하는 놈이 진짜. 나 이렇게 웃겨서. 어우 좋네. 몰랐네. 몇 년 전에 왔을 거 하고. 하고 다니지도 않았네 그냥 아쉬움이. 예뻐. 저 아저씨 막 열심히 해. 그리고 찹찹찹 와. 테이블 깔고 옵션은 나야지. 잠시만. 손님 하나 왔거든. 손님이 왔어. 멕시콘이랑 비싼 건데. 우리가. 근데. 멕시콘이 많이 시켰어. 이렇게 군스러운 사람. 그런 거야. 아빠 화장실 갔다 온데. 물 궁금증. 정말. 이렇게요. 셋. 아이고. 식당 내구 모습 한번 보시죠. 모래가 끊이지 않나 보네요. 난 식당 안에. 테이블이 하나도 없는 식당 처음 봐. 어? 딱 밖에 가 있잖아. 여기는 큰가. 음식만. 식당 있는. 식당은 자기나? 어머니. 아 나 웃긴 거야. 식당 안에 없어. 사람이 없어. 무늬만 이거야. 그치? 웃겨가지고. 여기 다 나와있잖아. 마사지가 있네. 근데 해가 질 때 4시 20분. 바다에다 질기지. 모래에 여기 리레 필요한데. 여기 자고 가는 숙박인들이 많으니까. 어부들이 자보니까 내일 상상이 들어오는 걸 그럴 수 있잖아. 하루만 있는 사람보다 숙박할 걸 생각해도 되나?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겠구나. 어떻게 보면 하루 자고 이렇게 놀아도 돼있는데. 여기 예쁘다. 아 멋있다 이거. 야 여기 뭐 다른데 뺨치네. 엄마 저거 드론이래. 그치? 엄마 깜짝이야. 신경대고 처음 봐. 드론 날리기다. 소라 껍데기. 소라 껍데기 멋있다. 소라 껍데기. 소라 껍데기. 소라 껍데기 있단 말이야. 예뻐. 춥다. 이제 춥다 엄마. 아 지역 이름이야? 생물 이름인 줄 아네. 여기 이렇게 나와있어. 여보 여기 밑에 써있는 까랑고 로사도. 캠프 조개사에요. 그러네. 데스쿠브라. 프렐라. 레셀파델라. 디에스페라. 까리부 멕시카노. 마아우알. 여기 방콘. 여기 있는거야 여기. 거기 알라쿠 나이남. 여기 1900종이 어쩌고 있고. 100개 이상어. 이상해 어쩌고 이러고 있네요. 군대도 안내고. 크레쉬. 아까 크레쉬. 이렇게 예쁘다. 산업촌가봐. 멋있대. 다이버들 좋아하겠네. 그치? 멋있네. 이렇게 하니까 있어 본네. 크레쉬. 버스 다녀.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이에요.